1. 왕바디 다 덜고 좋아요. 잘 패하네요. 좋습니다. 속도가 좋아요. 펀치력도 괜찮고. 좋습니다. 배 맞았어요. 백수 때 다 들어갔어요. 2, 1으로 다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1, 2, 2. 살짝 느끼는 상황이 가볍게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슬슬 떼질 것 같아요. 그렇죠. 1, 2, 2, 2,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내가 힘 태ห penetopol,"아, 상 1973전CM", 그래서 어깨 3대 himself dealize him last. Kyiders' Designer's Shot Done won. 그렇죠. 2라운드 때 달라진 모습을 줄 수 있네요. 까톡. 죄송합니다. 까토가 무슨 맛ionar이에요? 페그? mat type No, he usually walked by Curl 전에 mirro compromised My dad strained and murdered eggs My brother is using this thing Wow, you could use this technique Probably like this By the way, I think it's working harder I bet you're gonna shoot extremely untuk move So a friend is working well 가드를 올리고 하는 편이 안전하거든요 네 좋아요 지금 내 예쁘지 않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어! 바디 들어왔어요 라이트 오! 크게 들어갑니다 에반 괜찮다 세게 뺏어도 된다 세게 뺏어도 된다 오! 재미 좋아요 잘프라이즈 그렇죠 경쾌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타임을 못 잡고 다행히 움직여줘야죠 가드가 너무 열려있어요 아쉽습니다 사우스 포도도 그런지 몰랐고 아 손이 너무 열려있어요 날개 손 화이팅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여기서 어! 빨리 들어가고 다시 치고 오! 좋아요 스위치를 하는건가요? 아잇 나갔을건데? 살짝 박으면서 스텝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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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에반이 살살 안해줘도 괜찮을거 아니에요? 스위치 오늘 하시는 분이셨어요 트위치 스위치 오! 나이스 바디 뜨왔네요 조금만 더 나이스 또 들어갔죠 나이스 바디 나이스 크게 돌아갔어요 속이 들어갔죠 혹이 들렸어요 저러면 안되는거 오! 나이스 해피 스텝 아 좋았어요 좌석을 낮추고, 좌석을 낮추고, 슬플하고. 퍽퍽! 내만도 호흡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나이스 베이비! 퍽퍽! 좋습니다. 2라운드 얼마 안남았죠? 2라운드 너무 동작이 커요 동작이 너무 커요 동작이 너무 커요 동작이 커요 기악 소리에 비해서 유타 너무 아쉽습니다 원인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런거 좋아요 아우 그래 좋으세요 아 좋으세요 아 가자 자 라스트 그렇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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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럴 때일수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